안녕하세요 생존 크래프팅 게임을 사랑하는 남자 쿤단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번에는 영적여정 새로운거죠 또 햄네잘라는 이제 외계인이 또 나오는데요 얘는 신도들의 신도 신을 믿는 자들 그래서 보시면은 생태구역 생태구역에 사원 2개를 건설하라고 나오죠 생태구역에다가 이제 뭔가 사원 같은 것을 지어야 되나봐요 그리고 업그레이드 된 업그레이드 된 여관 술집 청결센터 나르는 초밥 레스토랑 이런 것들이 생겼죠 사원도 생겼고 자 그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찬가지에요 또다시 초기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여기까지 언락을 하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언락을 했습니다 어우 진짜 오래 걸렸어요 언락을 하고 나니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바뀌었구요 에너지를 더이상 수용할 수 없다 이제 폭탄을 봤는데 아 여깄죠 폭탄 그리고 83%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구요 이제 다음 다음 이제 고급 관광객이라든지 우주공항이라든지 이제 해제를 해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것들처럼 이런것들처럼 이제 언락을 하고 많이 필요해요 많이 필요하고 모 terladas 우주공항이라든지 우주공항이라든지 하 geben 안개의 도 nee 우주로 지카어 다 Senai- 뒤쪽으로 문제 공항이라든지 우주공항이라든지 우주공항이라든지 vivre 얘가 지금 만들어지는게 뭐죠? 그 다음에 얘를 만들어야죠 전자회로 전자회로가 앞으로 이렇게 전자회로 전자회로 오케이 됐구요 거부 이제 하나씩 해야 되는데 아 너무 바쁘네요 갑작새끼 오다 보니까 자 그럼 여기서 사원을 지어야 되겠죠 사원 사원을 지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맥크 이송기 사원 없잖아 사원을 지어야 된다며 술집 사원이 없어요 그쵸 사원 사원이 없는데 사원을 어디다 지으라는건지 모르겠네요 여기 왜그래 왜 왜그러죠 다시 내려가고 흐허허허허 어 문제가 많아요 너무 막 급하게 지어서 그런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생기고 있어요 예스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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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가 가 가버려 지금은 그럴때가 아니야 막 짓고 해야되는데 지금 이쪽이 문제죠 왜그러지 이쪽 이쪽 격벽을 열고 이쪽 격벽을 열고 아 바쁘다 바쁘다 자 볼까요 거래 전자회로 전자회로 전자회로가 필요해요 저희는 어 얘도 가져오고 그 다음에 탄소도 좀 가져오고 아 전자회로도 없네요 얘네 광물도 없고 야 니네 가 바로 가버려 그 다음에 밀수품 와우 고마워요 어 바빠요 정말 바쁩니다 오예 하나 완성됐죠 오케이 하나 완성됐어요 로봇 이야 하나라도 로봇이 완성됐다라는게 행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음 이쪽에다가 새로운 것들 음 술집 술집도 짓고 그럼 여기다가 이제 또 전기 전기를 지어야죠 전기도 짓고 그 다음에 어 새로운 것을 짓기 위해서는 방금 술집 나르는 초밥 레스토랑 그 다음에 술집 지었고 나르는 초밥 레스토랑 술집 그 다음에 호텔 호텔도 하나 지어볼까요 우와 우와 크다 그러면 이거는 여기다 한번 지어볼까요 한번 지어볼까요 음 음 만족해야지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데 말이야 어 이렇게 됐죠 오 좋아요 와 예쁘다 예쁘다 이런식으로 진행을 하면 되구요 이걸 모르겠네요 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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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짓는 법을 모르겠어요 생태지구에서 사원을 지어야 되는데 음 음 지금 종교 욕구 만족도 더미용 영입 영입 얘를 영입을 해야 되는걸까요 햄네자르 없어요 여깄다 얘네들을 음 고용을 해야되네요 고용을 해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더 고용을 해볼까요 없니 어딨지 없어요 아직 많이 안와서 그런가 여깄다 많이 많이 고용을 하면은 빨리 지켰죠 사원을 그럼 이제 영적 이제 만족도를 줄 수 있는 포기활동도 할거고 음 지금 현재 여섯 여섯이면은 지금 다 고용했다고 보면 되겠죠 치료 치료해지는 애 세대 갈등 아 신세대 햄네자르와 구세대 햄네자르 어 영성욕구 생성량 감소 어 연식이 높음 아 뭘 해야 될까요 이걸로 하죠 몰라요 됐어요 여섯명 고용을 했고 또 누구 왔다 오케이 전자회로가 빨리 모여야되요 전자회로 그래야 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오케이 데크 얘네 두개만 있어도 오 방어시스템은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좋고 음 와 퍼지가 이렇게 싸? 야 무조건 사 와 와 퍼지 싸다 허허허허허 무조건 사요 아 그 다음에는 어 어 폭탄이 왜 터졌어 여깄네 전자회로 오케이 어 폭탄이 왜 터졌을까요 그 다음에 퍼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오케이 만들어 로봇 오케이 만들어 로봇 만들기 시작하겠죠 그 다음에 다시 여기로 와서 전자회로 놓고 밀수품이 있으면 안 되니까 밀수품 있으면 안 되니까 밀수품 없애버리고 어 됐어요 유흥지구에서 폭탄이 터졌다 아 벌레들이 이제 막 쌓이냐 여기에 진짜 벌레들이 막 쌓이더라구요 됐다 됐어요 됐고 청소로봇이 많이 있는데도 여기다 청소로봇을 더 놓도록 할게 그러면은 퍼지가 많이 있어야 돼 퍼지 아 영적 행동하는 애구나 뭔가 있네요 어 영적 행동하는 애들 그러면은 뭐야 그랬네요 보세요 여기 세게 해서 얘네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총수하는 애들도 많이 써야되고 이런데서 막 그 바퀴벌 애들이 태어나요 오케이 그럼 세번째에다가 이제 사원 사원 아 사원이라는 것을 제가 건설하는게 아닌가봐요 음 사원을 제가 건설하는게 아니라 난애들이 난애들이 저절로 만드나봐요 저절로 저절로 만드는건데 사원이 지금 건설 안하고 있죠 한참 또 시간이 걸려야될거 같은데 종교욕구 만족 이것만 완성이 되면 되잖아요 이것만 완성이 되면 되잖아요 오케이 이것만 완성이.. 어 잠깐만요 아니요 어 오케이 데크같은거 빨리 완성하면 좋고 여기를 그럼 더 확장을 해야되나보구나 그쵸 팟 450 450 프로마스터 하나 더 설치해야되고 음 전기가 왜 다운되는거야 이거 하나로는 커버가 안되는건가 이거 하나로는 커버가 안되는건가 어 폭파물 어디 펀데크 펀데크 수리해야되는데 수리해야되는데 수리해야되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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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광신도들 역시 아 광신도들 진짜 광신도들 문제있어요 아 여기 지금 여기 없구나 여기 없구나 얘네들도 더 많이 뽑아줘야되나봐요 얘네들 더 많이 뽑아주고 그 다음에 예스 아니요 고마워요 여기 청소해주는게 있어야되요 쓰레기에 대해서 쓰레기에 대해서 청소를 막 해줘야되고 바쁘죠 그래도 84%를 유지하고 있다라는게 대단한데요 어쨌든 하이드로 하이드로젠을 하나 더 설치하도록 할게요 이거 드라이 드라이를 여깄다 하나 더 설치하면은 이제 이게 언락이 될거구요 사원이 생태지구를 하나 더 업그레이드를 해야되나봐요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넓혀야 4천 아니 사만 사만 원을 벌어야되요 사만원 사만원 어 여기다가 이거 업그레이드하고 이야 섬이 많죠? 와 섬이 많다 나머지는 다 버리는거 섬유를 그러면 플라스틱으로 만들어버려야 돼요 섬유를 플라스틱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섬유 섬유로 또 만들 수 있는 게 밀수품 없어요 다 밀수품이고 섬유로는 플라스틱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오케이 오케이 나 밀수품 없애고 있어 걱정하지마 밀수품 없애고 있어 우선은 야 니네 빠져봐 밀수품 우선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되구요 오이 됐네요 두마리 전담 두마리 됐고 이제 사만원을 벌어야 돼요 생태지구 생태지구 어묶음골의 생태지구 오오 고이사재가 오오오 백 À탈 생태지구 여기 있다 여기 있죠 야네들을 예 이렇게 공격해요 오겠죠? 데크가 있기 때문에 오죠? 이야 하하하하 우리의 건담 돈이 많아지면 건담을 보안 시스템을 더 만들어가지고 한 마리 더 왜 안와? 너는 왜 안와? 너는 왜 안와? 어? 한 마리 아 얘 갖췄구나 얘 갖췄네요 이게 야 너 다시 가봐 빨리 혼자서 가능한가? 갈까요? 바쁘다 바빠 가죠? 유흥 지구 어디 어디 와 굉장히 바빠요 비켜 야 낯어있기 폭탄 터지면 안돼 로봇 로봇 오케이 야 너 수리하러 가야지 어 야 수리하러 어떻게 가지? 얘 수리하러 어떻게 갈까요? 허허헣허헣헣헣헣허헣헣헣헣헣허헣헣헣허헣헣헣헣헣헣헣헣허헣헣헣헣헣헣헣헣헣헣헣헣헣헣허헣헣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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수리 수리 수리하면 갈까요 돌아가네요 와 빡세다 지금 여기까지는 됐어요 여기까지는 됐는데 지금 종족 욕구 만족을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종족 욕구 만족 종족 욕구 만족 데크 수리하고 있죠 수리해 수리 수리하고 있는거야 수리가 안되는데 기다려 봐야 되겠죠 기다려 보고 가득 찼네 그러면 여기다 하나 더 야 왜 설치가 안되냐 네가 거기서 설치가 안되면 내가 슬프지 설치도 안되고 어쩌라고 아 이거 모르겠네 이거 진짜 모르겠네 여기 와서 놓고 플라스틱을 만들어가지고 다음 오면은 상인 상인이 오면은 좀 팔아버려야 되겠네요 와 이거 쌓이는것 봐 쌓이는것 봐 쌓이는것 봐 쌓이는데 창고를 지어야 되는데 애들이 가다가 버려버리고 얘 로봇이 어디갔지 로봇을 컨트롤 하는게 아직 힘들고 야 로봇 어디갔냐 84% 유지 잘되고 있어요 야 바퀴 걸레들 그 다음에 유흥지구 왜 자꾸 폭탄을 모르겠네 왜 자꾸 폭탄짓을 하지 일로 가가지고 여기 언락을 해볼게요 벽벽을 해방하면 해방할수록 야 애들이 좋아할수도 있으니까 고마워요 와 위기 맞고 있는데 안돼 어 뭐야 뭐죠 상인 어차피 상인 왔고 어 다 팔아버려 지금 이거 얘 돈 많죠 창고좀 비우고 플라스틱이 훨씬 비싸네 오케이 지금 가고 이거 사고싶은데 구금실 2200 아 이거 싸다 우와 에어록도 싸다 싼것은 구입하고 보안기지도 싸네 아 퍼지는 없구나 아 이거 가져가 아 또 폭탄 이렇게 해산 해산하고 다른 상인하고 야 폭탄 폭탄 위치 어딨니 여깄다 아 진짜 얘 여기 있네 너도 여기서 놀고싶어 야 야 너야 너도 여기서 놀고싶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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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은 자 그러면은 왓시 씻고 하나 놓고 얘네도 여기서 안 놀아요 여기 가서 노는 애가 있어야 되는데 만든 의미가 없잖아 여기다 전력이 부족한거 같으니까 하나 더 놓고 오오 드디어 사원이 세워졌네요 드디어 사원이 아 이게 사원이었네요 이게 이게 동그란거 있었잖아요 이게 사원이었던거 이게 네 아 그러면은 아니요 아 알았어 알았어 지금 진급을 안 시켜줘서 그런가? 그런건 아닌데 83% 아 이게 인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게 힘들어져요 아 이거 어찌됐든 어 영적이걸 하기 위해서 애들을 더 고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30명을 이제 사도로 만들 아니 신도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사도라니 야 신도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됐구요 야 가져가 지금 바빠 외계 에어린 상대가 어딨죠? 알? 여깄다 여깄다 찾는것도 찾는것도 전체 어택 자 와봐 어 다 치유했어요 보시면은 다 치유했어요 응 치유했고 아까 여기서 그렇지 너도 빨리 와 오케이 너도 와 레츠고 레츠고 82% 점점 떨어져요 아 고위기지 아 고위기지 점점 떨어지고 있고 야 싸워 쭈웅 얘가 광역기에요 얘가 얘가 이렇게 광역기 얘가 엄청 좋아요 얘는 원거리고 얘는 광역기 처리 끝났죠? 처리 끝났고 얘 종교욕구 만족 아 재밌네 이거 재밌네요 이거 상인 나 왜 상인이 못와 나 왜 상인이 못와 아니요 오케이 이제 다른 스페 다른 스페 아 왜 갈지? 가서 하면 되지 저거 하면 되는데 왜 가서 먹고 하면 되는데 우선 아 바쁘다 할 거 많아요 진짜 할 거 많아요 이게 여러분 정말 할 거 많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이거 만들어요 이거 퍼미로 열심히 만들고 그 다음에 팔 수 있는 거 살 수 있는 거 빨리빨리 결정한 다음에 전자비로 사고 살 수 있는 것들은 딱딱딱 팔아버리고요 퍼지 살 수 있죠 마크2가 750원 싸다 좋아요 플라스틱은 많이 있으니까 와 연구소가 2800원밖에 안해요 지금 연구소 없었죠? 연구소 하나 사고 식량 식량 아이 됐어요 이 정도면은 오케이 너 해산해 오케이 퍼지 퍼지 다른 상인 아니구나 이거는 안 되네요 재밌다 정말 게임이 재밌어요 정말 게임이 재밌는데 좀 아쉽네요 비싸서 아 이거 재밌는데 이게 지금 왜 안 되는지 모르겠네요 알아서 운영한다고 하는데 알아서 운영을 안 하니까 지금 이러는 거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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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이 해야 되는데 이제 에너지 분배기 이런 것도 좀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거든요 아 진짜 아 진짜 폭탄 어딨어 폭탄을 어디다가 꼭꼭 숨겨놓니 오케이 오케이 폭탄은 다시 끝 여러분 이거 한번 제가 알아보고 잠시 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기다리다 보니까 알아서 되네요 기다리다 보면은 저절로 돼요 저절로 그래서 이게 지금 약간 오래 기다려야 되는 것 같아요 오랫동안 유지를 해야 되고요 어 어쨌든 다시 다시 아니 한 스물여덟 규정도 됐을 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스물여덟 스물여덟기까지 됐고요 와 진짜 오래 걸렸어요 아니요 유행지구 아우 너무 오랫동안 유지하려니까 진짜 힘들어요 진짜 이게 시즌이 데이 날짜 개념이 있다면은 정말 오래됐을 거예요 진짜 많죠 명성 보세요 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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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쓰는데도 야 너무 힘들어요 어쨌든 이제 스물여덟 스물여덟 개까지 됐고 여기 하나 하다 보니까 이쪽에다 하나 더 생겼습니다 그래서 총 지금 두 개의 사원이 있고요 이제 마지막이죠 둘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너무 랜덤성이라 그냥 기다려야 돼요 계속 이걸 유지를 해주면서 계속 아 이거 또 계속 이래요 알이 생기고 알 부시고 쳐들어오고 폭파함을 설치하고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기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계속 이런 식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적대되는 반대되는 습성이 있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서로 간에 그런 게 있어요 그나저나 알 어딨냐 스물아홉 됐죠 이제 한 명 남았는데 여깄다 바로 옆에 있었네요 자 이들 거기 와 공격 주슈슈슈슈슈 야가 좋아요 근접형으로는 야가 광역 때리기 때문에 두두두 금방 처리하죠 계속 금방 처리하구요 이제 한 명 남았어요 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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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구요 거기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질병 그게 지금 치료제가 없어 가지고 질병 치료를 못해주고 있어요 음 질병 치료제가 다 어디갔지? 음 질병 치료제가 없어요 그러면은 음 이쪽을 열어야 되나? 이쪽은 아니고 한명 남았는데 저 한명 진짜 안되네요 이쪽을 언락 해볼까요 6만 역병 해방 어 얘 보고 팔아야죠 자 됐습니다 와 90% 만족 와 진짜 오래걸렸어요 이거는 이번편은 와 영적 이거 컨트롤하는게 너무 힘드네요 무조건 그냥 기다리기만 해야되는거라서 음 이렇게 해서 그래도 90% 만족이면은 좋죠 1시간 53분 와 진짜 오래걸렸죠 여러분 자 오늘이만 뉴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구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군나이다 자 우리는 군나이다 자 우리는 군나이다 자 자 자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